방송 반전 게으름 여행 내가 보여줄 때가 왔군 오우 나 똥 밟았냐? judgment 나 왔어 뭐지! 이 척 лучше 냄새는 크림씨 크림씨가 수상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생크림씨 아 그때 회상 중 당연히 받을 줄 알았지 아 레오 사랑한다고요? 아니 내가 언제 뭐? 그건 안 사랑해? 집에 올 생각 하지마 아니 여보 아니 여보 으이구 어이 나보고 비빔풀어 크림이 또 내지 또 내가 맞겠군 orph마 pes Tough 후딩씨 후딩씨가 베스트 본개그상 수상자에요 소감이 어떠세요? 토베이 이 사람이 키워봤자요 푸딩아 상탈하면 축하한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당신은 가서 꽃이라도 줘 야 과달아 이건 뭐 정해진 상이네 이거 내가 왜 받아 받을 상은 너 밖에 없어 호기씨 베스트 먹보상이에요 소감이 어떠 소감 한마디만 해주..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다음은 베스트 멋진 뿜뿜상 안된다 했지 이놈의 시키가 이렇게 된거 해창이 된다 그래 아가미가 중요하겠어 뭐? 어디서 말대꾸야? 뭐야 나야? 레오씨가 멋진 뿜뿜상이에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장이 여러분 우리 아들 푸딩이 보고있지? 쿠키도 항상 고맙고 고맙고 네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 안녕 fertiti